우리 굉장히 씁쓸한 사진 한 장이 있었잖아요 이재용의 가방을 들어주는 한겨레 출신 기자 박효상 상무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던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리톡에서 이 사람과 또 한 명이 또 있었죠 한겨레 두 분이 그렇게 삼성의 품으로 갔는데 지금 검찰이 저렇게 그냥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뒷배가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주는 미통당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의 손발이 돼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주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 카르텔이 공고하다고 생각되면 사실은 국민 안봅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겨레의 그분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제도들을 바꿔야 돼요 그럼요 1987년 이후에 우리가 30년 가까이 투쟁을 해왔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꿔왔지만 그럼에도 이 한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 고비? 이것만 놓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정치 권력에 대한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울어진 동장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민중들의 생각보다는 그 정반대에 있는 한준도 안 되는 가진자들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이 더 언론에 많이 반영되는 이유는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 확인했던 것은 검찰의 저항은 결국 뒷배가 든든해서다 그러니 이 뒷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임위 법사에는 가져오고 공수처를 통과시켜야 된다 법을 바꾸든 어쨌든 간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검찰이 진짜 오줌을 질질질 정도가 돼야 이런 짓들은 못해요 막 그래야 이탈하고 자기 살자고 막 삼성으로 가든 어디로 튀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다뤄볼 게 사실 정경심 재판 이 부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운명의 한주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서부터 사모펀드 관련된 증인들이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무거운 혐의 솔직히 이전까지 혐의들은 솔직히 말해서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창자 표창자 사무소 업무방해 이런 거 다 그냥 다 가르러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지금부터는 진짜 징검 승부예요 이거는 단위나 또 범죄 혐의했다는 형이나 이런 것들이 큰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도 뭐 문제 없이 우리가 다 무죄로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한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에 조범동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지 않습니까? 조범동 씨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경심 교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목요일은 검찰 측 주신문이 있었고요 금요일 날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조범동 씨가 별 얘기를 안 했어요 별 얘기를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기 재판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자체는 익성펀드다 내가 익성을 위해서 일해서 그 익성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펀드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경심 교수한테 받은 돈은 이것은 대여야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리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넘어갔어요 되게 영리하게 잘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좀 짜증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 자꾸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위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재판부가 좀 실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만 그 앞에 다른 재판에서 재판부가 뭐라는 얘기한 적이 있냐면 애매하게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라 안 그러면 올해 위증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범동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범동 씨는 자기가 할 말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진전은 검찰로서는 진전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이 사건이 앞으로 일주일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검찰이 원래 맨 처음 나올 때는 맨 처음 이 사건을 시작할 때만 해도 검사가 20명씩 재판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공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그 자리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부장검사만 2명이 있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4명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몇 명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서서히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는 이탈이 되고 있죠 이탈이 있다는 거죠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이 정말 빼박 증거들 이런 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변호인 측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어서 정경심 교수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농후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르기들이 검찰 받아 적으려고 해도 받아 적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론이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 측 증인들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승기를 제압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기선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거는 변호인 반대 신문에 들어가면 정말로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게 박살난다는 거야 박살난다는 거야 지금 검찰이 무슨 증거 변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몇 개는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게 나가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겠는데 보통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그게 검찰이 보통 쥐고 있어야 되는데 스모킹건을 근데 변호인들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보시죠 그래서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었고 저도 별도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슬슬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도 엑소더스 검찰 엑소더스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정경심 재판이 분위기가 확 넘어가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들 사이에서도 도망가는 쇠리들이 많이 생기고 서서히 지금 생기고 있고요 이미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면 분위기 자체가 현장에 가서 분위기 보면 우리 쪽 민주진보진영으로 넘어갔다는 걸 자기들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마지막에 판을 뒤집어 보려고 마지막까지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레거시 언론이라고 그러나요? 레거시 미디어들은 자기들이 다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겠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판이 하나 뒤집어지고 제도가 하나 바뀌고 하면 알수록 그 사람들의 행동도 조금씩 바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계속 13일에도 강경 발언들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쯤에 우리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화끈한 거 하나쯤 던지면서 정말 모든 면에서 대반전의 분위기가 이번 주 안에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단 상임이 법사위 하나 딱 따내고 그 다음날 예결위 딱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러면 앗 뜨거워 해가지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사위와 예결위 정도만 딱 따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줘도 돼 솔직히 말해서 예결위도 위원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예결위 위원장이 목니 부리고 이러면 걔네들 진짜 작살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언론이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예결위 정도는 줘도 돼요 맞아요 정도는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 제가 예결위는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것에 합리적인 전제가 뭐냐면 너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짜서 특히나 이렇게 추경 같은 거 진행할 때 예결을 사사껌껌 발목 잡고 그냥 못 가게 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걸 발목 잡은 다음에 지들끼리 쪽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지들 치세하고 막 이X를 하니까 지역 내에서 자기네들이 영구한 권력을 공고히 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예결을 갖고 와야 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사실은 반전할 수 있는 기술들은 예결위는 좀 있다 법사위는 없다 그러니까 법사위는 무조건 갖고 오고 그리고 거기서 공수처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쭉쭉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무너뜨려 가면서 거기에 이제 정기정신재판 뒤집어지고 이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이쪽도 이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이번 주가 넘어가면서 그런 반전의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곽상도가 너무 무리수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찰에서 이제 정확한 검시안이 나올 겁니다 검시안 나와서 딱딱 떨어뜨리면서는 곽상도 사자명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들어가지 그다음에 또 검찰에서 감찰부장이 지금 딱 문제 제기하고 나섰단 말이야 법무부에서 이번 주쯤에 한 번쯤 감찰 들어가라 해버리면 그러면 계속 이게 아주 역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요 법무부가 감찰 들어가라고 할 게 아니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다렸고 심지어 한명석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대검에 기회까지 줬단 말이에요 니들 입장 말하라고 그리고 요건 같은 경우는 대검이 직접 많이 물려있는 거기 때문에 대검이 스스로를 감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법무부가 갖고 올 수 있어요 특히 한명석 총리권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여유도 줬고 대검에서 이상한 소리를 낸 게 결정적으로 거꾸로 보자면 법무부에서는 명분을 준 거지? 명분을 준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